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촬영은 탐템 영화입니다 운이 좋게 지인이 추천해줘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해서 요동하고 있어요 좋아요 아 꿀잘 되도록 열심히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 상수에 잘 도착해왔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오 중식입니다 맛있어 보여요 아무튼 잘 도착해서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렇지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이씨 욕 금방인 것 같은데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잘 찾아보겠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잘 도착했어요 밥 2일 전 바나봐요 제작진 핸드폰 터득 터득 여행 어색 이거 고생해요 대박 대박 네 저는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연한 같이 출연한 배우랑 같이 커피 한잔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다들 연습 많이 살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하자 하자 하자